11.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12.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3. 그 10분의 군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14.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15.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누디님 사람들과 16. 설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요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16.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17.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요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18. 요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니아이니 19.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요 20.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21. 마할랄렐의 호대손이며 21. 또 마아세야니 21.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22.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23. 요아립의 호대손이요, 스가리아의 육대손이요 24. 실로사람의 칠대손이라 24.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25.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25. 요에세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26. 마아세야의 호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27.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27.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28.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28.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28.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28.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29. 무라요세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호대손이며 29.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29. 또 하다야이니 29.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30. 바스훌의 호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30.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31.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심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31.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32. 하그덜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32.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스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33.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았고 34. 또 아사베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35. 형제 중에 박북야가 버금이 되었으며 36. 또 여두둔의 증손 갈날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다니 36.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37.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37.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38. 요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38. 누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39.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아들 우시는 40.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를 맡아 다스렸으니 40.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40. 요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41.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41.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리앗 아르바와 41.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역압 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42. 또 예수하와 몰라다와 베벨렉과 하살소할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43. 또 시글락과 머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44. 또 에누림몽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45. 또 사노하와 아둘남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45.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46.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47. 아나돛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키따임과 하딕과 스부임과 너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48.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였느니라 49.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